OK, 오늘 재빈이 축제해 왔는지 확인하고요. F의 3. 긴 글이죠. 독해라고 합니다. 독해요? 읽고, 내용 파악하는 거. 독해니까 책이니까 제목이 있을 텐데 제목은? My House. My House. OK, 나의 집, 뭐 나의 집에 뭐가 있다. 무슨 얘기 하겠지, 그쵸?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OK,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 see. 내 뜻은? 너는 보다. 너는 본다, 이죠? OK. 자, 이게 누가, 네가 뭐한다, 본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누가다. 누가다라 그러죠?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 하죠? 비동사, 양념시, 하다시. 수소대로 하면 비동사, 하다시, 그 다음에 양념시가 있는데 비동사의 종류는 M, is, R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 있다. 이다나 또는 어디어디에 있다가 있고 하다시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와 두가가 들어있는 가지. 그 다음에 양념시는 알고 있는 양념시 종류 얘기해 볼까요? Can. 뭐 할 수 있다. Can. Will. 뭐 할 것이다. Will. To. 해도 된다. May. 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그 머스트 이런 것들이 양념치입니다 양념치 뒤에는 뭐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니가 본다 요거는 이 셋 중에서 어느 방법 쓴거에요? 바로바로 하다시 도즈가 숨어있어요? 두가 숨어있어요? 두 어떨 때 도즈가 숨어있죠? 그녀가 본다 시 시 지 좋습니까? 넵 이때 도즈가 숨어있죠? 네 히나 쉬나 잇을 가지고 누가다를 만들었을 때 또는 앞만 기려봤자 여기에 있는 녀석이 히 쉬 잇이 될 때 여기 하다시엔 도즈가 숨어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본다 너는 보니? 여기 숨어있던 둘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서 물음표 붙이죠? 만약에 너는 보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너는 보지 않나요? 너는 보지 않나요? 너는 보지 않나요? 왜 너는 보지 않나요? 왜 너는 보지 않나요? 보지 않나요? 도즈 말고 누가 숨어있어요? 누가 숨어있죠? 무엇을 보는지 묻고 싶으니까 What do you see? 그 다음에 인 더 리빙 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인데요? 원래는 요것만 하면 거실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 옳죠? 아주 똑똑하네요 무엇이었는데 얘 무슨 씨죠? 압재비 씨 전치사 압재비 씨 전치사를 놓으니까 뭐로 바뀌었다? 무엇이 어디 어디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인 더 리빙 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묻고 답하기였죠 오케이 문장 계속했어 There is a picture on the world 오케이 자 이 문장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림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글 그렇죠 그렇습니까? 제가 알죠 Picture A picture의 뜻은 하나의 그림 하나의 그림이고 암만 길어봤자 It It It이죠 그러면 있다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B동사 B동사인데 B동사의 종류는 M 네 여기에 얘가 그림이 하나가 있다 했으니까 잇이 있다란 얘기니까 잇이랑 같이 쓰는 B동사는 잇 대열에 두 가지 뜻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도 있고 아무 뜻도 없어요 대신에 B동사의 뜻이 절대로 뭐가 아니라 잇아가 아니라 있다 라는 뜻인데 만약에 벽에 그림이 여러 개가 있어 세려보진 않았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그때는 벽에 그림이 있다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대 대 대 로 갑자기 됩니까? 어 대 대 대 대 그렇지 픽쳐즈 픽쳐즈 너는 벽에라는 말은 그대로 해야죠 언더워 언더워 이렇게 바뀌겠죠 픽쳐즈는 암만 길어봤자 네 대 대 랑 같이 쓰는 B동사 잇따라 뜻으로 B동사를 써야되는데 대 랑 같이 쓰는건 알죠 대 이걸 대 로 바꿨으면 안됩니다 넵 그렇습니까 넵 계속해서 얘는 아무 뜻없이 잇따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봐야되겠죠 자 똑같은거 나왔네요 얘 뭐해요 응 압제비시 그쵸 압제비시 전치사 무엇 급여 어디 벽 위에 온 더워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그쵸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오케이 자 여기 선생님 왜 밑을 꺼나요 아 하나 났어 암만 길어봤자 이 그래서 이딴 얘기할 때 쓰는 B동사 이 됐습니까 여기 왜 동그라미 쳐놨나요 압제비시 압제비시 지금까지 그러면 압제비시 뭐뭐 나왔냐 하면 온 온 비사이드 이런거 나왔죠 오케이 인의 뜻은 뭐뭐 안에 오는 뭐뭐 위에 비사이드는 뭐뭐 옆에 계속해서 그 뒤에는 무슨 시가 오고 있어요 무슨 시에요 이름이 그쵸 어떤 겉이 오고 있죠 겉 그렇습니까 무엇이었는데 얘 붙이니까 어디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에 램프가 있다고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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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옆에 그렇습니까 where what을 where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어떤 게 있어요 등장고 싱크대 테이블 식탁 의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I see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hey ch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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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못 봐요 의자들 chairs 도 볼 수 있죠 네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자 on은 어떤 공간을 이렇게 그렸을 때 됐습니까 네 정선으로 안 보이는 부분 요렇게 바닥 위에 놓여있어도 on 벽에 붙어있어도 on 천장에 붙어있어도 on 됐습니까 엽 하여튼 뭔가에 붙어있으면 뭔가에 붙어있으면 뭔가에 붙어있으면 on on 이에요 됐습니까 똑바로 붙어있던 벽에 이렇게 붙어있던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걸려있어도 on 이에요 음 나중에 천천히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 없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on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선생님 계속 설명할 거니까 예 그때그때 읽히고 오늘은 뭐뭐에 붙어있으면 on 이다 음 네 몸에 붙어있는 것도 다 on이죠 어 그래서 너 옛날에 그런 문장 배운 적 있는데 오케이 비옷을 입어라 뭐래 how is the weather it's raining pick up put on your body 물에 응 음 음 읽어보세요 put up put on your raincoat 이게 무슨 뜻이었어? 응 입어라 비옷을 너의 비옷을 착용이라는데 붓은 원래 뜻은 놓다 두다 라는 뜻이구요 온은 뭐뭐 위에인데 네 몸 위에 두란 말이에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네 몸에 두란 말은 네 몸에 걸쳐라 이 말입니다 좋습니까? 네 그래서 온이 어떤 느낌인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b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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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ink beside the sink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계속해서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ok 그래서 욕실에 뭐가 있는지 쭉 머리에 떠오르죠 yep ok 그래서 I see a mirror a bathroom a sink and a toilet 그렇죠 좋습니까? ok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얘들 전부 다 무슨 씨야? 이름 씨 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이름 씨는 무엇 또는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서는 무엇이죠? say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니까?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으면 됐다?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그렇죠 화장실에서 뭐를 볼 수 있냐고 묻는 거죠 계속해서 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그렇죠 벽에 또 붙어있죠 맞습니까?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ok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 ok 어떻게 보겠어?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ok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ok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침실에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러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뭐죠? 그게 뭔지 모르겠어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ok 이게 뭔데? 창문이에요 맞습니까? 창문이 창문 아니야? 창문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여지잖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여는 창문 없어요? 그거 있는게 우리 저희는 착착착 그래요? 그렇구나 저 창문은 어때요? 이렇게 여는거죠 ok 계속했어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ok 베개가 몇 개 있으니까 1개 몇 인용 침대에요? 2인용 1인용 1인용 싱글 베드죠 그렇습니까?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그렇습니까? ok 그러면 옷장 안에 뭐가 있을까요? 코트가 있잖아 코트도 있을 수 있고 응 코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랜코트도 있을 수 있고 랜코트를 거기다 넣어오면 어떡하지? 비용할 수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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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나라 사람들 옷장에 넣었지만 팬츠 팬츠 팬츠도 있고 jeans 블라우스도 있고 그치 드레스도 있고 블라우스요? 응 스커트도 있고 그치 블라우드가 뭐지 블라우스 몰라요? 블라우스 블라우스가 뭔지 잘 몰라요? 시인만가? 파자마도 있어 그럼 파자마도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아니니 그러실 수가 없네